저희 음악회는 지급적인 서학가 분은 한 번도 안 계십니다. 모두가 다 에오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연주기량이 뒤떨어지는 분도 한 번도 없습니다. 우리 가국을 감상하시기에 감상하시기 손색없는 그러한 무대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초청 연주자 특별 출연하시는 바리톤 한경선 선생님께서 1, 2호를 다 마치고 또 무대를 한껏 빛내주시기 위해서 독일에서 오셔서 무대를 또 저에게 선사해 주시기로 하셔서 또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음악회 여러분들의 열대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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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